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는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2천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청소년 알코올 중독증 환자는 2010년 922명에서 지난해 1968명으로 7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. 또 현재 청소년 음주자 가운데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남자 소주 5잔 이상, 여자 소주 3잔 이상 술을 마신 비율인 위험 음주율은 2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.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청소년의 주류 접근성이나 구매 용이성과 관련이 있다며 음주 규제 대상에 청소년 당사자를 포함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